자 그럼 대선 상황 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장가혜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장 기자 출구조사 나왔고 지금 개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강영우 기자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출구조사도 나온 곳이 있고 또 개표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요. 현재 상황에서 여러 주의 승패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단하기 굉장히 이르지만 트럼프 후보가 인디애나, 켄터키, 플로리다 그리고 아칸소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사실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해리스는 버몬트주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3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 경합주입니다. 미시간에서 지금 개표 초반인데 해리스 후보가 다소 앞서는 상황입니다. 미시간은 저희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7개 경합주 중 하나이고요. 15명의 선거인단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펜실베니아 굉장히 중요한 최대 승부처입니다. 19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개표 초반인데 해리스가 현재까지는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스콘신까지 이기게 되면 그러니까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까지 만약에 해리스가 이기게 되면 대통령 당선을 저희가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합주 중에서 조지아에서는 현재까지 트럼프가 앞서고 있네요. 미국 여론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가 대선 당일 발표한 출구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응답자 중 48%가 해리스에게 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44%로 집계가 됐고요. 또 CNN 출구조사에서는 해리스 46%, 트럼프 42%로 초기 출구조사가 나왔다는 점까지 알려드립니다. 아까 우호도라고 했는데 유권자 호감도라고도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리스가 소포가 앞서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우리나라 상황과 미국 선거제도가 좀 달라서 저희가 다른 상황을 계속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미국 선거제도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선 투표소 열기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오늘 새벽에 들어온 미국 현지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요. 미국 선거일은 오늘이 휴일이 아니에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투표장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올해는 사전 투표 열풍으로 인해서 8,300만 명이 우편 투표 아니면 대면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승자 확정에는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미 대선 유권자가 2억 4,4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우편 투표를 신청했던 사람이 6,700만 명이 넘으니까요. 다 이게 밀봉이 돼서 배달이 오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다 열어서 확인을 다 하려면 최장 13일까지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태용 교수님 아직 투표도 마감이 되지 않았고 개표가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경합주를 보면 하나씩 하나씩 트럼프가 앞선다, 헬스가 앞선다 나오긴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 한 번 보고 본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0년 선거 때 트럼프 후보가 깜짝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 바로 로스벨트로 알려진 미시간, 위스컨슈, 펜시베레주 세 주로 가져갔어요. 국부 쪽이요? 네. 지금 현재 구도라 그러면 그 세 주로 만약에 헬스 후보가 가져가면 270서로 딱 이깁니다. 네. 맥이 넘버라고 하는 270서로. 네. 맥이 입이 딱 들어가는데 나온 걸 보니까 그 점에 여론조사 봐도 그렇고 미시간하고 위스컨슈는 헬스 후보가 조금 유리한 걸로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펜실베이니라는 너무 근접해가지고 어느 언론에서도 예측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초반 개표에서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연락 부속 누구든 간에 펜실베이니아를 놓치면 선거를 진다고 봐야 돼요. 펜실베이니아를 잡아라. 네. 가장 중요한 건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조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 주로 이겼던 거는 사실 덤이었어요. 결국 위에 세 주, 로스벨트의 세 주를 가져가면서 이겼던 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요. 네. 찾아갔으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헬스 후보가 펜실베이니아를 이기면 대충 이긴다고 봐야 되는데 왜 아직 초반 개표지만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두고 봐야 되겠고 사실은 저는 2016년에 제일 먼저 제가 펜실베이니아를 지고 있네. 그럼 선거지겠다고 예측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는 좀 전에 제가 뉴욕탐지에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개표가 한 50%까지 진행이 돼 봐야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CNN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펜실베이니아에서 현재까지 헤리스가 68.3%로 좀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를 잡아야 대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펜실베이니아 계속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개표는 많은 말이 나옵니다. 저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엘마바 많은 얘기 나오는데 장갈 기자, 경합주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또 어떤 후보, 테리스든 트럼프든 어떤 후보가 어느 주를 무조건 가져가야지 경합해 볼 수 있겠다. 한번 정리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50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두고 두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인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주의 선거 결과는 사실상 저희가 이미 다 예측을 했었고 정작 승패를 좌우하는 곳은 어느 후보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던 위스콘신, 미시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등 경합주 7곳입니다. 여기에 93명의 선거인단이 분포해 있거든요. 이거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7개 경합주를 제외한 43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2020년 대선 때와 같은 결과를 재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리스가 226, 트럼프가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270명을 확보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개 경합주 93표를 어떤 후보가 갖고 가느냐 그 점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출구조사 결과 그리고 개표 상황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요. 이 경합주를 사수하기 위해서 사실 해리스 후보는 아예 펜실베니아에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려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저한테 좀 투표를 해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경합주가 7곳이고 7곳을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 대권을 잡는다라고 볼 수 있고 그중에서도 펜실베니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 선거 막판까지 펜실베니아를 방문해서 표를 달라 아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아직 없고요. 한번 참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김태원 교수님 매직 넘버 270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경합주 7주 저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승부처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까 이미 펜실베니아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사실 2020년 선거, 그다음에 20년 중간 선거 때 조지아주가 뭐가 깜짝 놀랐어요. 조지아주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보도적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이드를 찍을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랬는데 결국 주가 선거까지도 상원의원도 조지아주에 가져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조지아주가 농업 지역에서 도시화가 되면서 테트라 주변으로 커지면서 좀 진부화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제가 보고 놀라고 있는 것은 지난 두 번 대선에서 다 공화당을 찍었던 노스캐롤라인의 주가 있어요. 노스캐롤라인의 주가 선거인단이 16석인데 이번에 경합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노스캐롤라인을 만약에 민주당에서 가져간다면 지금까지는 계속 공화당이 가져왔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민주당이 이기면 민주당의 승산이 훨씬 높아진다. 조지아주를 잃어도, 지금 보니까 조지아주는 다시 진흥권을 나오는데 이러더라도 16석이니까 조지아에 16석을 주고 노스캐롤라인에서 16석을 가져가면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주목해야 될 곳은 노스캐롤라인의 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이번에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게 사전투표율 아니겠습니까? 아까 장관계자 얘기했지만 6천만, 7천만, 8천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과를 당낙지을 변수로 사전투표율이 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와 좀 다르지만 저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전체 투표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젊은 층은 아무래도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민주당 쪽에 가까운데 이 사람들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선거일 때 뭐 딴 일을 하려고. 그래서 옛날부터 날씨가 좋으면 젊은 층이 투표를 안 하니까 공화당이 이고 날씨가 나쁘면 민주당이 지도자인 젊은 층이 할 일이 없으니까 투표해서 이게 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할 여지가 있으면 젊은 층이 투표를 더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전체 투표율이 올라가고 그럼 평소에 투표율이 낮은 젊은 층이 투표를 했다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짐작입니다. 굉장히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 경합주 저희가 한번 받고 투표의 변수까지 알라봤는데 장가혁 기자 그러면 당선자 윤곽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다 예단할 수는 없고요. 개표 확정 시점이 아직 미지수인데 지난 2020년 대선 당시를 한번 보면 결과 확정까지 나흘이 걸렸습니다. 나흘이나 걸렸습니다. 올해는 사전투표 열풍으로 인해서 8,300만 명이 우편 투표나 대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승자 확정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 대선 유권자 2억 4,400만 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편 투표 신청한 사람 6,700만 명 넘으니까요. 아마 최장 13일 정도 걸릴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2주까지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장가혁 기자가 했고요. 교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저 때까지 여론조사 보면 50대 50이다. 오늘 아침까지도 50대 50이다는 얘기가 좀 여론조사에 나왔던 것 같은데 헬스가 높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트럼프 가능성이 높은지 현지 분석까지 좀 하자 보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우리 정치학자들끼리 모여서 저걸 일종의 여론조사 혹은 배팅까지 해봤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트럼프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우리 네 사람이 했는데 셋이 트럼프가 이길 거다 하고 전문을 했어요, 지난 주말에. 몇 분이사 하셨는데요? 그때 우리 패널에서, 학계 패널에서 했었는데 다섯 명이 해가지고 세 명이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그랬는데. 우선 트럼프가 좀 높았다.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2016년 대선하고 20년 대선의 사전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쪽이 높았어요. 공화당보다. 그런데 특히 2016년에 완전히 그걸 뒤집고 트럼프가 이겨가지고 샤이 트럼프, 트럼프를 속으로 지지하면 겉으로는 하는 행동을 보니까 대놓고 지지하기 어려워가지고 선거 여론조사 때는 아니다 했다가 실제 찍은 사람. 그런 샤이 트럼프가 많아서 그랬다 그랬거든요. 2020년에도 사실은 바이든 후보가 많이 앞서 나갔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여전히 격차가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샤이 트럼프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숨어있는 표가 있다. 네, 트럼프를 지지하면서도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는 그런 부끄러워한 트럼프 지지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가까우니까 아직도 만약에 그런 식의 부끄러워하는 지지자들이 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는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며칠 사이에 주말 지나고 오늘 아침까지 어제까지 살짝 바뀌는 후보가 뭐냐 하면 샤이 트럼프에 대응하는 히든 헤리스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낙태 문제가 상당히 큰 중요한 이슈가 돼가지고 특히 백인 중에서 여성 유권자들, 헤리스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족 불화가 날 수도 있고 선거가 치열하니까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면 지금까지 샤이 트럼프 효과 때문에 그전에 여론조사가 틀렸던 것을 또 보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그야말로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누가 전부 모른다 그러면 헤리스로 바꾸겠습니다. 그렇습니까?